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We are Trico! 저희 트리코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500명 달성했습니다! 와~~ 다시 한번 원래도 기존에 시청해주시던 분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찍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또 지켜봐주시고 두 번 누르시지 말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을 두 번 누르면 취소되니까요 그리고 주변사람테도 홍보 아 네 주변 네 저희 퀄리티에 비해 구독자가 조금 적은 편인데 또 알고 있는 친구분들이 있으면 소개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우선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한번 인사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아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새롭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세명이서 좀 하는 중간에 트위도 점점 커지고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맞아요 일손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새로운 멤버들을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는데요 네 한번 일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솔지 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문소복 군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춤을 추는 댄서이고 이제 여러가지 장르의 춤을 추고 있고 어 트리코가 하기 전에 저는 또 별개로 이런 영역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게 이제 좀 서로 합이 맞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꼬셨어요 자 다음 네 저는 안산에서 힙합하고 있는 문성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있는 리더 분께서 사별을 해주셔가지고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팀에 리더가 없대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잘하는 사람이 리더 되긴 하는데 전 내가 리더 제가 그냥 이끌어가는 느낌으로 네 그리고 이번 이렇게 새로운 멤버가 합류되게 되면서 우리 취업군이 이 플레이어로서 활동하면서도 지금 편집까지 맡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벅찬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 취업군은 앞으로 촬영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뒤에서 열심히 찍어주고 편집을 해줄 사람으로 남아있을 테니깐요 영상이 안나오더라도 저희 팀원이 아닌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게 아니에요 네 그만두는게 아니에요 저희랑 불화라가 있어서 그만두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나오고 있어요 네 가끔 나옵니다 아주 가끔 저도 형도 모르게 나오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플레이어는 이렇게 네 명 저희 네 명이서 하고 우리 편집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사실상 편집자가 없으면 저희는 존재할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막중한 비중은 네 플레이도 있고 해야 되니까 자칫 호흡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멤버도 왔고 한번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트리코를 사랑해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계셨어요 네 지금도 계시고 있지만 네 아직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개인적으로 핸드폰 꺼내면 네 핸드폰 꺼내가지고 네 이건 약간 악플 아닌 악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되게 좋아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안티팬들도 팬이기 때문에 계속 실패하다가 성공 장면만 편집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지만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근데 쉬워 보이긴 하지만 정말 많은 시도를 통해서 이 장면을 하나하나 얻어서 여러 시간 촬영해서 단 몇 초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나 이거 주작 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거 주작이다 주작이라 써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실패한 그 자료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 동국 형님이 그 스폰 이렇게 놓고 우선 쳐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정말 주작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러스기를 한다 5 5 5 5 5 5 5 5 5 제가 게임을 평소에 좋아하는데 이제 게임을 하면서 팀원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도 한번 유입을 시켜보고 싶어서 항상 게임 시작할 때 제가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트릭샷 코리아 트리코입니다 시간 괜찮으신다면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뭐에요 게임 방송이에요 막 이런거 아는데 아 저희 게임 방송이 아니구요 한번 보시면 알거에요 그리고 해서 한 10명 중에 한 명 봐줄까 말까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제가 그만큼 PC방을 많이 다니긴 했지만 한 20명 30명 정도는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희 트리코 눌러주고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번 물병 뒤집기 트릭샷은 두 퍼펙트 따라했네요 따라하지 말아주세요 이번 것도 몇 개 따라했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영역이고 저희는 그런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시도하는 영역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또 똑같은게 아니고 두 퍼펙트 라는 다른 시도를 또 많이 하고 있고 뭐 나쁜 말로 벤치마킹 하려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영역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또 우리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능가하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릴 때마다 댓글을 달아준 친구가 있어요 싸이언 픽셀 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 저거 새우 새우 할 때 그 새우 있죠 먹는 새우 새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방 대박 이렇게 해주시고요 귀엽다 네 귀여워요 저기 최근에 다트하는 영상에는 어떻게 댓글을 달아줬냐면 소리를 끄시면 돼요 네 몰라가지고 정말 집중할게요 아 네네네 트리콘님 안녕하세요 나중에는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실리마을에 와주세요 제발요 그럼 저를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정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고마운 나머지 댓글을 다 달아주거든요 안녕하세요 픽셀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바로 댓글 단계 꼭 와주세요 그리고 결성초등학교도 와주세요 학교에 신기한 거 많이 있어요 궁금해요 사실 그 친구 만나보고 싶어요 너무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보신다면 연락주시면 제가 티셔츠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연락주세요 저희 댓글 한 이 정도까지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별거 아닌 영상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말 심혜를 기울여서 만든 영상들이니깐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꼭 주변에도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멤버들에게 각오 한마디씩 한번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오 한마디 주시죠 솔지군 리더가 되겠습니다 잘해서 리더가 되겠다 사실 리더가 돼... 한번 대보세요 오케이 앞으로 좀 공부도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보려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호 아시나요 혹시? 영상 보셨었나요? 봤죠 봤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봤었죠? 자 그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 아 트리코 약간 부끄러웠는데 여기 내가 그래서 눈치를 봤어 약간 지금 솔지 낯간지러 하고 있거든요 네 적응 못 하죠 이게 처음에 약간 있으면 약간 그러면 마지막 오케이 그러면 솔지가 한번 할게요 저 어딜 만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위 아 트리코 하고 끝낼게요 아 제가요? 네네 지금까지 라고 네 네 자 지금까지 위 아 트리코 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